마지막 경기에 승리가 절실한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2022 K3리그 21라운드 김해시청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이곳 김해 운동장에서 라인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흥시민축구단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수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덕수 골키퍼 정옥은 김상균 김기영 정다훈 오성진 이동희 임정빈 김진현 유동규 유현규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앞서서 선수들 모두 준비를 마치고 주짐이 휘슬을 입에 물고 이렇게 경기 시작됐습니다. 전반전 이렇게 출발을 하겠고요. 화면 왼쪽에 김해시청 화면 오른쪽에 시흥시민 위치하겠습니다. 템포가 상당히 빠르죠. 그렇습니다. 김해시청 달려가고 있습니다. 박스 정면에서 오른쪽 바라봤고 반대쪽 열었습니다. 네덜 골킹돌 들어갑니다. 김해시청 전반 6분 만에 1대0 선제골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김해시청 윤성효 감독이 제일 잘하는 게 뭐다? 마르코 선수의 머리를 노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제공권 확실하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르코의 제공권은 빛나고 있습니다. 김해시청 정말 이른 시간인데요. 아 이러면 홈팬들 벌써 신났어요. 네 맞습니다. 홈팬분들 벌써 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상황에서 한 골 만들어내고 있는 마르코 선수였습니다. 네 좋은 쪽으로 지금 열이 받은 거죠. 네 열기를 또 한 번 더 보여주셨고요. 아 네 정말 잘 끊어먹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오른쪽으로 노린 공 그대로 왼쪽으로 올렸고 헤더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홍승현 선수가 오늘 오른쪽 풀백으로서 경기에 나서게 됐는데 홍승현의 오버래핑 타이밍과 이 크로스 타이밍까지 정말 좋았고요. 마르코는 놓칠 선수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툭 반대쪽 열었고요. 계속되는 압박 시도하고 있습니다. 측면 쪽 박스 근처 뒤쪽에서 그대로 높게 뛰었고 정결이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르코. 네 역시 측면에서 김해시청이 공을 잡는다면 가장 최우선으로 노리는 선수는 무조건 마르코예요. 그렇습니다. 마르코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정말 공을 잘 따내는 선수거든요. 영원 쪽 바라봤고 이번에도 정다운 선수가 멀리 바라봤습니다. 연결된 공은 갑니다. 하지만 김민준 골키퍼. 정말 좋은 위치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지금 정말 멀리 바라볼 것 같은 제스처 오른발 길게 찼습니다. 대응. 그대로 잡았습니다. 이쏘안 들어갑니다. 골포스트를 강타하고 가는 시흥시민의 회심의 코너킷 기회였는데요. 굉장히 아쉬워하는 표정. 네 이 장면이죠. 오른발로 올렸고 헤더가 그대로 골포스트를 맞고 핏 나갔습니다 지금은 정오근의 헤더였는데 이게 김혜의 선수를 맞고 굴절이 되면서 조금 위로 흘렀고 그게 또 골포스트를 맞았거든요 진짜 아쉽다 이런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저희 중계진도 정말 아쉬운 소리를 한 차례 내봤었는데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정민호 선수였습니다 정민호가 이번 경기에서도 해냈습니다 김혜시청의 이번 전반전 지난 경기에 공격에서 아쉬움 모두 다 씻겨 나가는 정말 멋진 경기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혜시청 전반 25분 만에 2대0으로 앞서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르코의 이마가 번쩍이었어요 마르코가 정말 기가 막히게 돌려주면서 정민호에게 기회가 왔고요 정민호 선수는 김혜시청 유니폼을 입고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혜시청이 지금 이 장면이죠 머리를 맞고 그대로 연결된 공 집중력이 일치 않고 끝까지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 예쁘게 돌려졌고 정민호 선수도 정확하게 임팩트를 맞춰서 왼발로 이거는 못 막지 하면서 김덕수 선수를 완전히 뚫어내는 득점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격 플레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혜시청이 2대0까지 앞서가고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들고요 박스 다시 한번 오른발 슈트! 선별하겠습니다 와 오늘 마르코 진짜 물 만났습니다 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마르코 선수였습니다 지난 경기 경고노적으로 못 나온 그런 한을 오늘 다 푸는 것 같아요 예 한 줄 쉬고 와서 그런가요? 정말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공간이 있죠 네 지금 아 그대로 빼앗아 냈습니다 김혜시청 역습 기회 가져갑니다 빠르죠 굉장히 빠르다 마르코 네 주관성 빠르죠 마르코 박스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마르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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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선수들 굉장히 지금 예민합니다 그렇죠 정욱은 다시 노릴 텐데요 왼발 높게 띄웠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띄웠습니다 지금은 또 한 차례 위험한 또 안타까운 아쉬운 상황 나왔습니다 네 송민우였는데요 이번에도 머리 맞췄는데 자 그리고 곧바로 한 번 때려왔는데 높게 떴습니다 아 또 아쉬운 표정 한 차례 지우면서 천천히 자기 자리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김혜가 두 골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혜신 전공 잡았습니다 한 번 접어놓고 아 몸싸움 치열합니다 네 휘슬 울렸습니다 어? 어 지금? 아 지금 또 한 번 후속이 있었죠 네 지금은 휘슬이 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유지훈 선수인데 아 지금 선수들 굉장히 예민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네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이는데 네 카드 꺼내들었습니다 옐로 카드입니다 자 지금 오히려 유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천만다행인 거죠 예 지금 이 장면 이후에 네 여기서 걸리면서 아 아 네 발로 찼군요 임정빈 선수는 이 상황에서 무관한 선수였는데 예 임정빈 선수는 측면에서 지금 잠겨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좋아요 어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다시 장백규조 박스 뒤쪽으로 어허 아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슈팅 어허 들어갑니다 주한성이에요 어 방금 날카로운 슈팅 한 차례 나왔습니다 김해시청의 10번 누굽니까 주한성이죠 그렇습니다 아 전반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3골을 만들어낸 김해시청입니다 아 김해시청의 현재까지의 전반전의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3골 모두 완벽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주한성 선수 역시나 아 지난 경기에도 원톱으로 굉장히 열심히 뛰어졌거든요 네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 한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한성 선수의 저 오른발 킥력 아 원래 대단한 선수인데요 아 이 장면 굉장히 예술적인 골이 들어갔습니다 김덕수 키퍼를 맞았지만 그만큼 공이 네 보세요 강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덕수 키퍼를 맞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역시 저 자신감 넘치는 표정 네 셀레브레이션까지 잔디를 쫙 가르면서 예 그리고 중거리 슈팅도 정말 대지를 가르는 슛이었거든요 굉장한 힘이 실려졌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한성 오른발 띄웠습니다 자 아직 있어요 다시 한번 마르코 아 안결르지 않았습니다 길게 들어가면서 오 공 살려냈고요 방금은 마르코 선수가 정말 북치고 장군치고 닿을 뻔했는데요 네 네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과 시흥시민 축구단 그리고 시흥시민 축구단과 김해시청 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 3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양팀의 진영 바꿔서 화면 왼쪽에 시흥시민 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김해시청 위치하겠습니다 김민준 골키퍼 멀리 뿌렸습니다 오우 네 살아있어요 아 길게 한번 슈팅 날려봤습니다만 약간 멀었습니다 마르코 선수는 저렇게 공간만 있으면 거리에 상관없이 일단 때리는 선수거든요 네 아 네 지금 네 한 차례 가격을 당했지만 공으로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슈팅 한번 때려봤습니다 네 네 지금 송민호 선수가 다시 들어왔죠 네 송민호 선수 머리에 붕대를 감고서 처절하게 뛰고 있습니다 정말 치열한 모습 어 살았어요 오 그대로 슈팅 아 굴절되면서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은 잘 잡아놓고 돌기까지 잘했었는데요 최승우 선수가 교체 투입돼서 이번에는 박스 안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른발로 뛰었고 한번 잡아놓고 슈팅 한번 때려봤습니다만 굴절됐습니다 사실 저런 터닝슛들이 정말 임팩트가 제대로 실리지 못했습니다 예 정호근이 한번 보내 봤습니다만 어 네 끊었어요 기회죠 역습 기회 찾아왔습니다 달려갑니다 빠르게 갈 수 있죠 예 이준용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준용 이준용 박스 근처에서 슈팅 오오오오오오 벗어납니다 오 네 이준용 선수도 김혜지청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서 데뷔골을 한번 노려봤습니다 아 정말 끝까지 달려와서 정말 간발로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정말 간발의 차로에 벗어났습니다 정석적으로 타포스트를 보는 슛을 때려봤는데 황신중 선수 역시 후반전에 후반전 시작과 함께 투입이 됐던 선수인데요 중원에서 활발하게 뛰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꼴문 앞까지 다간 공 그대로 잡아냈습니다 유연규를 계속해서 박스 안에서 노리고 있는데요 결정적인 장면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김민주 골키퍼가 적재적소에서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발 높이 뛰었습니다 그대로 홀절되면서 슈팅 한번 날려봤습니다만 높았습니다 네 곧바로 슈팅을 때려봤던 국현호였습니다 국현호 선수의 장면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정확성에서 조금씩 조금씩 아쉬워 측면으로 연결됐습니다 반대쪽으로 또 열어줬고요 아 좋은 패스예요 연결된 공은 두 명 사이에서 왼발 슈팅 깊게 날렸습니다만 아 살짝 멀었습니다 네 최현빈 선수가 지금은 욕심을 내봤습니다 아 정말 끝까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 연결됐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천천히 빌드업 오 오 오 오 오 오D 벗어납니다 아 정말 센스 있었는데요 아 이선은 또 마르코 선수가 아 정말 끝까지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준요 형이 정말 좋은 플래그에 나왔어요 한 차례 쉬어가면서 툭 찍어줬는데요 발에다치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마르코 선수가 정말 오늘 중요한 역할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과 시흥시민 축구단